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아주 크나큰 고민에 쌓여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저 혼자선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이 어려워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시청자분들의 현명한 지혜를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 저희 집안 형편은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었어요. 저희 아빤 구두방을 운영하셨고 엄마는 남의 집에서 부모 일을 하면서 저와 오빠를 키우셨습니다. 학교 끝나고 가끔 아빠의 구두방에 놀러가 보면 사람 한 명 간신히 앉을 정도로 좁은 그곳에서 아빠가 늘 남의 신던 구두를 열심히 수선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빠, 맨날 그렇게 남의 신발 만지면 발냄새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손님들 중에서 발냄새 지독한 사람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하도 맡아서 아무렇지도 않아. 그리고 손님들이 맡기는 신발들이 내 손을 거쳐서 수명이 늘어나는 걸 보면 얼마나 기분이 뿌듯한 줄 아니? 저희 엄마도 남의 집에서 애를 보느라 맨날 허리랑 어깨에 통증을 달고 사셨지만 저희 앞에서는 아프다는 내색도 잘 안 내셨던 분이었어요. 그렇게 저와 오빠는 부모님 덕에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도 잘 자랄 수 있었습니다. 가끔씩 쉬는 날엔 가족들과 같이 집 앞 공원에 놀러가곤 했는데 그게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저랑 아빠랑 오빤 운동할 겸 공원을 몇 바퀴씩 뛰고 엄마는 돗자리를 펴고 앉아서 저희를 바라보며 쉬곤 하셨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생 때였어요. 이번에도 쉬는 날에 가족들과 같이 공원에 놀러 갔는데 동네에서 가끔 마주치는 이웃 주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그 아줌마를 보고 엄청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어머 가족들이랑 여기 놀러 오신 거예요? 우리도 주말이라 바람 좀 쐬로 나왔는데 아휴 그러시구나 아니 우리 막둥이가 하도 소풍 가자고 졸라서 이번에 김밥 좀 싸가지고 나와봤어요. 엄마가 그 아줌마와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계시길래 평소처럼 저와 아빠랑 오빤 공원 한 바퀴를 또 뛰러 갔습니다. 그런데 한 바퀴를 돌고 나서 엄마가 계시는 돗자리를 향해 손을 흔드는데 엄마의 표정이 뭔가 안 좋은 거예요. 평소엔 밝게 손을 흔들어 주시던 엄마가 웬일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인상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이상하다는 생각에 가봤는데 엄마는 숨쉬기가 힘든지 캐캐거리고 계셨고 옆에 있던 이웃집 아줌마는 발만 동동 구르고 계시더군요. 아줌마 우리 엄마 왜 이러는 거예요? 네? 왜 이러시는 거냐고요? 아 그게 내가 만든 멸치김밥을 먹고 나선 갑자기 숨쉬기가 힘들다면서 이러네. 나도 지금 너무 놀라서 막 일을 구해 신고한 참이야. 그런데 그때였어요. 저희 아빠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시더니 그 아줌마한테 이러시더군요. 저기요. 혹시 김밥 안에 잣이 들어갔나요? 저희 애들 엄마가 잣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네? 잣 알레르기요? 아이고 이걸 어째 김밥에 넣은 멸치볶음에 잣이 들어 있거든요. 난 그런 줄도 모르고 파는 김밥보다 맛있다고 먹어보라고 한 거였는데 아휴 이걸 어쩜 좋아 잠시 후 엄만 구급차에 실려서 응급실로 가게 되었어요. 다행히 응급 조치라니까 금방 괜찮아지시긴 하더군요. 저는 그날 엄마한테 큰일이 생기는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 아줌마도 몰라서 그랬다면서 저희 집에 찾아와 다시 한 번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저희 엄마가 평소에 조심을 많이 하셔서 그 후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저희 엄마 때문에 알레르기라는 게 참 무서운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희 오빠는 대학을 졸업하고 평범한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빠는 취업하고 나서 첫 월급으로 부모님 선물을 사왔더라고요. 아버지, 이거 아버지 선물이에요. 평생 남의 구두만 수선하면서 사셨으니까 이젠 아버지도 아들이 사준 새 구두도 한 번 신어보셔야죠. 그리고 이건 엄마 선물로 드리는 어깨 안마기예요. 제가 아직 안마의자 사드릴 능력까지는 안 돼서 이것밖에 못 사왔네요. 저는 부모님께 잘한 오빠를 보면서 저도 얼른 취업해서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저는 여대를 졸업한 후 2년 동안 취업이 되지 않아 아르바이트만 전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 우울한 기분을 눈치챈 오빠가 저한테 많이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초희야, 대한민국에 일자리가 얼마나 많은데 설마 너 하나 일할 곳 없겠어? 아직 너의 진가를 알아주는 회사가 없어서 그렇지 조금만 기다려보면 분명히 널 데려가줄 회사가 나타날 거야. 저는 오빠의 응원에 힘입어 취업 준비도 더 열심히 하고 여기저기 이력서를 꾸준히 넣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을 졸업한 지 2년 만에 남부럽지 않은 중견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저의 오빠가 주도해서 축하 파티까지 열어주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가족들 덕에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쉬는 날엔 간간히 예전처럼 아빠랑 오빠랑 셋이 달리기도 했어요. 예전엔 동네 공원에서만 달렸지만 이제는 하프 마라톤에도 참가하고 꾸준한 취미생활로 발전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제 나이는 30대 초반이 되었고 저희 오빠도 30대 후반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때쯤 저희 오빠가 결혼할 여자를 집에 데려왔더라고요. 예비 새언니는 성격이 엄청 싹싹하고 착하더라고요. 처음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고 나선 주말마다 저희 집에 찾아와 저희 엄마와 음식도 같이 하고 저희 가족들과 다 같이 드라이브를 하기도 했어요. 언니, 우리 오빠가 아무래도 복받았나 봐요. 물론 우리 오빠가 착하고 성실한 건 맞지만 언니처럼 얼굴도 예쁘고 성격까지 최고로 좋은 여자친구를 만날 줄은 몰랐거든요. 에이, 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나저나 다음 주에 어머님 생신이라면서요. 제가 이번에 어머님 생신 케이크 직접 만들어보려고 베이킹 클래스 등록해서 배우고 있거든요. 다음 주에 한번 실력 발휘 좀 해볼 테니까 절대로 어머님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건 우리 둘만 알고 있는 비밀이에요. 알았죠? 저는 저희 예비 세언니 같은 사람이 저희 가족이 된다는 게 너무 설레고 좋았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예비 세언니를 얼마나 예뻐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상견례를 마치고 결혼 날짜를 논의하던 중 생각지도 못한 불행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저희 오빠가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다치고 만 거예요. 병원에선 앞으로 하반신을 못 쓰게 될 거라고 하더군요. 그 충격적인 소식에 저희 가족들은 주저앉아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저기요, 의사선생님.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우리 아들 평생 자기 가족들만 챙기던 정말 착한 애였단 말입니다. 돈은 어떻게든 마련해 드릴 테니까 우리 아들 걸을 수 있게만 해주세요. 예, 제발 부탁입니다. 제발요. 예비 세언니도 병원에 와선 오빠를 붙잡고 서럽게 울더라고요. 이거 거짓말이지? 우리 좀 있으면 결혼하는데 이건 아니잖아. 나랑 아이도 낳고 알콩닭콩 잘 살기로 했었잖아. 그런데 이게 뭐야? 도대체 이 꼴이 뭐냐고? 저와 아빠도 너무 큰 충격에 한동안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가 늘 존경하고 닮고 싶었던 오빠가 그렇게 되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빠가 그렇게 되고 나서 저희 가족은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오빠를 좋아하고 저희 가족들한테도 잘하던 예비 세언니가 오빠한테 파혼을 통보했다는 거예요. 오빠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 예진이가 저랑은 결혼 못하겠답니다. 하반시 못 쓰는 사람이랑 평생 같이 살 자신 없다고 결혼은 그냥 없던 일로 하재요. 저 좋아하는 사람이랑 결혼해서 예쁜 자식도 낳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다고요. 저희 가족들이 오빠 옆에서 계속 위로했지만 오빠의 상처는 쉽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한동안은 밥도 잘 안 먹고 맨날 울기만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까지 약속했었는데 불의의 사고를 당해 장애를 입은 걸로도 모자라 파혼까지 당하게 되었으니 아마 제정신이 아니었겠죠. 그래도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니까 오빠가 다시 마음을 굳게 먹긴 하더라고요. 조이야, 나 이제 더 이상 울지 않고 다시 일어서 보려고. 요즘에 나 때문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속상해하시는 거 볼 때마다 내 가슴이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아. 나 그래서 이제부터 재활도 진짜 열심히 하고 다시 씩씩하게 사는 모습 우리 가족들한테 꼭 보여줄 거야. 그 후 저희 오빠는 열심히 재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망고의 노력 끝에 이제는 휠체어에서 아주 잠깐 일어설 수 있을 정도는 되었어요. 오빠가 처음 일어섰던 날 저희 가족들은 모두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답니다. 석희야, 난 네가 이렇게 해낼 줄 알았다. 그동안 정말 힘들었을 텐데 무너지지 않고 이겨내줘서 정말 고맙다. 정말 고마워. 그렇게 한때 절망에 빠졌던 저희 가족은 다시 소소한 행복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쯤 저희 아빠는 구두방을 그만두시고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업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엄마도 이젠 소소하게 소일거리를 하면서 지내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덧 제 나이도 30대 후반이 되었습니다. 예전엔 오빠랑 아빠랑 셋이서 하프 마라톤도 가고 그랬는데 몇 년 전부터 오빠는 다리를 못 쓰고 아빠는 체력이 안 되셔서 한 번도 못 갔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마흔 살이 되기 전에 제 자신을 시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저 혼자 마라톤에 참가한 적이 있었어요. 오랜만에 땀 흘리며 달려보니까 얘 생각도 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오랜만에 달려서 그런 걸까요? 예전엔 이 정도 남은 것도 아니었는데 한참 달리다 보니 갑자기 머리가 너무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저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비틀거리다가 쓰러질 뻔했는데 제 옆쪽에서 달리고 있던 어떤 남자가 저를 부축하고선 말을 걸더라고요. 저기요, 괜찮으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아, 괜찮아요. 순간 어지러웠는데 부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무리하셨나 봐요. 일단 이 물 좀 드시고 잠깐 앉아서 좀 쉬세요. 그 남자는 저를 부축하고 물을 건네준 것으로도 모자라 제 상태가 괜찮아질 때까지 옆에 있어주더라고요. 저는 너무 고마운 마음에 나중에 커피라도 한 잔 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만나서 대화를 많이 나눠보니까 저와 성격이 정말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밥도 몇 번 같이 먹다 보니 어느새 그 남자와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보다 4살이 많고 경기도권에 있는 대학에서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성격이 그 누구보다도 다정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제가 회사에서 회식을 하는데 중간에 화장실을 가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세상에 회식을 하던 식당 앞에 남자친구의 차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차에 다가가 창문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오빠, 여기서 뭐해? 설마 여기서 계속 나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남자친구는 술이 약한 제가 걱정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제 사회생활도 존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회식에 방해될까봐 일부러 식당 앞에 와있다는 얘기도 저한테 안 한 거였어요. 남자친구는 그렇게 늘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남자친구를 만나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데 관련 어깨도 아닌 남자친구가 어깨 용어들을 잘 알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란 적도 있었어요. 오빠, 오빠가 이런 걸 어떻게 알아? 오빠가 지금 대학에서 가르치는 전공하고는 전혀 다른 분야잖아. 아, 내가 생각해보니까 네가 하는 일에 대해 더 잘 알면 공감을 더 많이 해줄 수 있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틈틈이 인터넷에서 자료조사도 하고 책도 빌려 읽으면서 공부 좀 했지. 어때, 이제 좀 나랑 말이 더 잘 통하는 것 같아? 저는 다시 태어나도 이 사람보다 더 좋은 남자는 못 만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와 만난 지 1년 반 만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처음 저희 집에 와서 인사를 하는데 씩씩한 목소리로 저희 부모님한테 이러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저 앞으로 초희랑 같이 어떤 힘든 역경도 이겨내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전 다른 것도 다 필요 없고 초희만 있으면 뭐든지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남자친구의 듬직한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하시더군요. 그렇게 저희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이번엔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남자친구의 아버지인 남자친구가 15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나시고 지금은 예비 시모 혼자서 한식집을 운영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식당으로 오라고 하셔서 갔는데 식당 안에 룸도 있고 꽤 큰 한식집이었어요. 예비 시모가 진수성찬을 차려주셔서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이고, 잘 먹으니까 보기가 참 좋네. 그나저나 밥도 이제 다 먹었으니까 궁금한 것 좀 물어볼게요. 중견기업에 근무한다고 들었는데 거기서 뭐 얼마나 일한 거예요? 아, 저 한 곳에서 12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그래도 탄탄한 편이라 웬만하면 이직 안 하고 쭉 다니려고요. 그래요? 12년이나 다녔으면 연봉도 세겠네. 요즘 중견기업에서 12년이라면 연봉은 얼마나 받아요? 한 7천은 받나? 예비 시모가 대놓고 연봉을 물어보니까 조금 당황스럽더군요. 그래서 바로 대답을 못하고 망설이고 있으니까 호호 웃으며 이러시는 거예요. 아휴, 내가 너무 직접적으로 물어봤나 보네. 그럼 돌려서 물어볼게요. 연봉이 한 1억에서 절반은 돼요? 1억에서 절반이요? 아, 네. 그 정도는 됩니다. 역시 중견기업이라 연봉이 괜찮네. 그럼 부모님은 뭐 하세요? 저희 아빤 구두빵을 오래 하시다가 지금은 아파트 경비원 일을 하고 계시고요. 엄만 간간이 소유거리하면서 지내세요. 경비원도 아파트마다 급이 다르지 않나? 아버지가 경비원으로 일하시는 아파트 이름이 뭐예요? 그런데 예비 시모가 하도 꼬치꼬치 캐물으니까 옆에 있던 시누이가 한마디 하더군요. 아이, 엄마. 그렇게 하는 거 꼰대예요, 꼰대. 오빠랑 우리 예비 세 언니랑 둘이서만 잘 살면 되지. 뭘 그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꼬치꼬치 캐묻고 그래요. 그러자 예비 남편도 맞장구를 치면서 이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렇게 자세한 것까지 많이 물어보는 것도 부담이에요, 부담. 어머니 내가 예비 처가집 가서 그렇게 신상조사 당하면 좋겠어요? 아휴, 이것 봐라. 자식들 열심히 키워봐자 다 필요 없는 거야. 내가 어디 진짜 자식들 무서워서 우리 예비 며느리한테 궁금한 것도 못 물어보겠다, 얘. 그날 많이 당황하긴 했지만 예비 남편과 예비 시누이 덕에 금방 기분이 풀어지더라고요. 예비 시누이는 저보고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면서 저와 연락처 교환까지 했어요. 그 후 예비 남편이랑 셋이서 만나 같이 술도 한잔했는데 참 성격이 활발하고 저와 말도 잘 통해서 좋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은 출근해서 일하고 있는데 예비 시누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얘 초이야, 너 오늘 혹시 퇴근하고 우리 가게로 잠깐 올 수 있니? 내가 너한테 뭐 좀 줄 게 있거든. 그래서 전 그날 퇴근하고 바로 예비 시모의 식당으로 갔습니다. 그날도 맛있게 밥상을 차려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게 먹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밥을 다 먹고 나니까 갑자기 예비 시모가 저한테 봉투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아이, 그게 너도 우리 아들한테 들어서 알겠지만 내가 우리 아들을 엄청 힘들게 키웠잖니. 우리 아들 열다섯 살 때 애들 아빠가 세상 떠나는 바람에 내가 하루에 네 시간 이상을 차본 적이 없어. 내가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 아들 부교수 만든 거잖니. 그래서 내가 뭐 보상받으려고 그런 건 아니고 요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나도 아들 떠나보내는 입장인데 이 정도는 받아야지 않겠니? 저는 갑작스러운 예비 시모의 말에 급하게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안에는 짧은 글이 적힌 종이 한 장이 들어있더라고요. 그 종이엔 예비 시모가 저한테 바라는 요구사항 세 가지가 써있었어요. 세상에, 전 그걸 보고 아주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읽어봤지? 그래도 우리 아들이 지금 연봉이 한 칠팔천 되지 않니? 지금도 우리 아들이 나한테 용돈 매달 백만 원씩 주고 있다. 그러니까 결혼해서도 나 죽을 때까지 쭉 그렇게 줬으면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합가하자는 건 내가 우리 아들 없으면 잠을 못 자서 그래. 나랑 같이 살면 내가 나중에 손주도 봐주고 얼마나 좋니? 네? 그래서 저보고 결혼하면 어머님한테 용돈을 매달 백만 원씩 드리고 합가까지 해야 된다고요? 그럼 세 번째로 이건 뭔데요? 제가 왜 애를 낳고 나서 직장을 그만둬야 돼요? 아니, 요즘의 뉴스를 보니까 결혼하고 나서 직장 다니다가 바람나는 여자들이 그렇게 많다더라. 그러니까 너도 그냥 애 낳고 나면 직장 그만두고 주부로 살아라. 어차피 우리 아들 혼자 벌어도 충분히 살 수 있잖니? 내가 널 내 며느리로 받아들이려면 그 세 가지 조건은 약속을 받아야겠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제가 듣기엔 너무 무리한 요구 같았거든요. 그래서 한참 동안 가만히 있다가 예비 시모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님, 저 이거 생각 좀 해봐도 될까요? 지금 당장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그래, 뭐 그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너도 당연히 생각해봐야지. 내가 딱 3일 정도 주면 되지? 그럼 3일 안에 꼭 결정해서 나한테 말해주거라. 저는 일단 알겠다고 하고선 예비 시모의 식당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비 남편한테 전화해 지금 당장 만나자고 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한테 자초지종을 물어봤습니다. 오빠, 오빠네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오빠가 지금 매달 100만 원씩 드리고 있다며? 그게 사실이야? 뭐? 내가 무슨 매달 100만 원씩을 드려. 그냥 우리 어머니 생신이나 명절 같은 땐 100만 원씩 드리긴 하는데 매달 그렇게 드리진 않아. 근데 갑자기 그건 왜? 아, 그래? 그런데 오빠네 어머니는 여태까지 오빠가 매달 100만 원씩 용돈 드리고 있다고 하시던데? 그래서 나보고 결혼하고 나서도 평생 매달 100만 원씩 드려야 된대. 그리고 결혼하고 나면 나보고 합가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시던데? 난 솔직히 합가는 좀 불편할 것 같아. 차라리 오빠네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는 게 낫지. 무슨 합가까지 해. 뭐? 우리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야? 아휴, 요즘 세상에 합가는 무슨 합가야. 그리고 난 네가 불편해하면 절대로 합가할 생각 없어. 그래? 근데 지금 합가만 문제가 아니야. 오빠네 어머니가 나보고 애 낳으면 직장 그만두래. 직장 다니면 바람필 수 있다면서 나더러 그냥 집에서 살리만 하라는데? 그런데 나 애 낳았다고 그렇게 쉽게 내 커리어 포기하고 싶지 않아. 내가 지금 직장을 얼마나 힘들게 들어갔는데 애 낳았다고 그만두면 그동안 내가 노력한 게 다 물거품이 되는 거잖아. 아휴, 우리 어머니가 요즘에 유튜브랑 TV를 그렇게 보시더니 괜히 걱정돼서 그런 말씀을 하셨나 보다. 내가 잘 말씀드릴 테니까 넌 너무 걱정하지 마. 저는 솔직히 예비 시모가 요구한 세 가지 조건 중에서 한 가지라도 예비 남편과 의견이 엇갈렸으면 결혼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예비 남편이 직접 예비 시모를 설득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음날 예비 시모가 저한테 전화해서는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이러시는 거예요. 예, 너 내가 우리 아들한테 다 들었다. 너 내가 요구한 세 가지 조건 중에서 한 가지도 안 들어준다고 했다며? 아, 그게 어머님. 제가 오빠랑 상의를 해봤는데 아직은 저도 커리어를 더 쌓고 싶어서요. 그래서 애 낳고 직장 그만두는 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도 신혼집 구하려면 대출도 받아야 되고 매달 나가는 돈도 많은데 매달 백만 원 용돈은 아직까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안 될까요? 뭐라고? 참나, 내가 뼈빠지게 고생해서 우리 아들 부교수까지 만들어놨더니 네가 이렇게 홀라당 공짜로 가로채겠다 이거야? 너 지금 너보다 잘난 여자들이 우리 아들이랑 선보고 싶어서 얼마나 줄을 길게 섰는 줄 알아? 그 중엔 의사나 변호사들도 있어. 아마 그런 여자들은 내 요구 조건 다 들어줬을 거다. 아휴, 됐다, 됐어. 결혼 전부터 이렇게 시엠을 무시하는 애라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니? 더 얘기 들을 것도 없으니까 그냥 끊어라. 예비 시모는 그렇게 말하고선 전화를 확 끊어버리더군요. 저는 너무 답답한 마음에 하소연을 할 것도 없고 해서 예비 시누이한테 연락해 둘이 같이 술을 한잔하게 되었습니다. 예비 시누이인 제 얘기를 듣더니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아휴, 제가 봤을 땐 우리 엄마가 합가하자고 한 건 오빠를 떠나보내기 힘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예전부터 아주 아들 바보였거든요. 그리고 애 낳고 직장 그만두라고 한 건 괜히 또 언니가 바람 피우고 나면 우리 오빠가 상처받고 힘들어할까 봐 예방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물론 언니가 바람 같은 걸 피울 사람은 절대 아니지만은요. 근데 매달 용돈 100만 원은 솔직히 내가 봐도 좀 심했어요. 요즘 세상에 경기도 어려운데 결혼 전부터 그렇게 용돈을 요구하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아휴, 그래도 제가 좋게 좋게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해 주실 줄 알았는데 아예 절 나쁜 사람처럼 얘기하시더라고요. 진짜 속상해 죽겠어요. 언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제가 우리 엄마한테 잘 얘기해서 설득해 볼게요. 그래도 제가 잘 얘기하면 엄마가 마음을 바꾸실 거예요. 그래도 예비 시누이가 그렇게 말해 주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기분을 풀고 한 잔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예비 남편이 저희가 있는 곳으로 오더라고요. 뭐야, 왜 나만 빼고 둘이서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있는 거야? 이젠 나보다 둘이서 더 친하게 지내겠다 이거야? 오빠, 우리 예비 세언니한테 좀 잘해. 언니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나한테까지 이렇게 연락을 했겠어. 아휴, 나도 뭐 우리 어머니가 그럴 줄 알았나. 초이야, 미안해. 내가 우리 어머니 기분 안 상하게 말을 잘한다고 했는데도 어머니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선 그게 아니셨나 봐. 내가 다시 한번 우리 어머니 잘 설득해 볼게. 그래도 예비 남편과 예비 시누이가 제 편을 들어주니까 든든하더군요. 그래서 그 둘만 믿고 기다리고 있는데 며칠 후에 예비 시누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제가 엄마랑 얘기 잘해봤는데 엄마가 그 세 가지 조건은 그냥 없던 걸로 한대요. 거봐요.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죠? 어머, 그게 진짜예요? 너무 고마워요. 저 그 문제 때문에 몇 날 며칠 속 썩었거든요. 저도 그것 때문에 걱정 많이 했는데 잘 됐으니까 다행이에요. 그나저나 우리 엄마가 상견내는 그냥 엄마는 식당에서 하자고 하는데 어때요? 요즘에 한정식 집들 다 비싼데 굳이 비싼 돈 쓸 필요 뭐 있냐면서 엄마네 식당에 룸도 있으니까 거기서 하자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저희 부모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얘기해 줄게요. 고집을 꺾지 않을 것 같았던 예비 시모가 예비 신우의 설득에 넘어가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예비 시모의 식당에서 상견례를 하자는 의견에 좋다고 하셔서 상견례 날짜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상견례날 저희 부모님은 멋있게 옷을 갖춰입고 되게 설레어 하시더군요. 초이야, 아빠 오늘 어떠니? 내가 오랜만에 양복 좀 갖춰 입어봤다. 우와, 우리 아빠 옷핏이 젊은 사람 뺨치는데요? 그리고 엄마도 왜 이렇게 예쁘게 차려입었어요? 완전 20대 같잖아요. 그래, 내가 오늘 꿀리기 싫어가지고 모처럼 백화점에 가서 옷 좀 샀다. 그나저나 백화점 옷은 왜 이렇게 비싸다니. 그 후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상견례장으로 향했습니다. 예비 시모가 마련해 주신 룸에서 양가 어른들이 반갑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전 초이 아빠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초이 엄마고요. 아,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저는 테이블 위에 차려진 음식들을 보고 순간 제 눈을 의심했어요. 식은 밥에 식은 구, 구운지 오래되어 보이는 말라 비틀어진 생선구이에 딱 봐도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 나물 반찬들이 가득했거든요. 심지어 그 음식을 본 예비 남편과 예비 시누의 표정도 안 좋아지더니 결국 예비 시누의가 한 소리 하더라고요. 엄마, 지금 이게 뭐예요? 음식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리고 밥이랑 국도 다 식어 있잖아요. 왜? 뭐 문제 있어? 오늘 우리 예비 사돈들께서 오신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차려본 건데 사부인, 제 음식이 그렇게 이상합니까? 아휴, 아닙니다.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요. 그리고 저 식은 밥 좋아합니다. 그럼 사부인께서 청성스레 차려주신 음식이니 맛있게 먹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음식 상태가 영 별로인 걸 아시면서도 예의상 맛있게 드시더군요. 그렇게 양가 부모님께서는 식사를 하며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셨습니다. 그나저나 이렇게 귀한 아들을 저희 사익감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드님을 정말 틈직하게 잘 키우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시자 갑자기 예비 시모가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이러는 거예요. 그럼요. 감사해하셔야죠. 우리 아들 대학 부교수잖아요. 나중에 정교수까지 되면 지금보다 더 대단한 사람 되는 건데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아는 누군 감사한 마음도 하나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예비 시모가 말하는 그 사람은 딱 봐도 저를 가리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예비 시모는 계속해서 일부러 저한테 들으라는 듯 험담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들어보니까 아들 잘 키워놓으면 결혼 전에 예비 며느리가 선물도 턱턱 사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예비 며느린 그런 센스는 좀 부족한 것 같지 뭡니까? 그나저나 우리 예비 며느리가 벌써 나이가 30대 후반인데 지금 당장 엘라도 노산이라 어떡합니까? 왜 여자가 30대 중반 넘어가면 기영아 나올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잖아요. 솔직히 우리 아들 정도면 훨씬 어린 20대 여자들도 만날 수 있었을 텐데 뭐 우리 아들이 좋다니까 어쩔 수 없죠. 아유, 사부인께서 걱정이 참 많으십니다. 그런데 요즘엔 결혼을 늦게 하는 추세라 마흔 넘어서 애 나는 여자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너무 기분이 나빠서 한마디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 아빠가 가만히 있으라면서 제 손을 툭툭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참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저희 엄마가 손을 덜덜 떠시는 거예요. 놀라서 쳐다봤더니 엄마가 두 손으로 목을 부여잡고 괴로워하시더군요. 숨쉬기가 어려우신지 캐캐거리시는데 저는 20년 전 공원에서 있었던 사건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순간 알아채고 말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설마 지금 알레르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묻자 엄마가 힘들게 고개를 끄덕이시더군요. 저는 순간 너무 당황해서 예비 남편한테 소리를 쳤습니다. 오빠, 어머님이 오늘 상견회 하기 전에 우리 부모님 뭐 좋아하시냐고 물어보셨다며 그래서 내가 다 잘 드시는데 우리 엄마는 잣 알레르기가 있으니까 그것만 신경 써주시면 된다고 얘기했잖아. 설마 그거 어머님한테 말씀 안 드린 거야? 아니야. 나 어머님한테 몇 번이고 말씀드렸어. 어머니, 설마 음식에 잣 넣으셨어요? 제가 잣은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비 남편이 그렇게 묻자 예비 시모는 뻔뻔한 얼굴로 이러더라고요. 아유, 맞다. 네가 그렇게 얘기했었지 참.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분명히 틀어놓고도 깜빡해버렸네. 뭐라고요? 아니,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그걸 깜빡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절대 잣은 넣으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잖아요. 아유, 수삼 샐러드 하는데 잣을 갈아서 소스를 만들어야 고소하고 맛있으니까 그렇게 만든 것 뿐이야. 내 나름대로 맛있게 대접하려고 그런 건데 왜 나한테만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저는 순간 예비 시모가 일부러 그랬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더군요. 그래서 예비 시모한테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어머님, 저희 엄마 예전에도 잣 알레르기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가셨던 분이에요. 아무리 제가 마음에 안 드셔도 그렇지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어머님은 지금 사람으로서 하면 안 될 짓을 하신 거라고요. 어머머, 아, 너까지 무섭게 왜 그래? 진짜 조금밖에 안 넣었다니까. 아, 진짜 성격도 더러워가지고 내가 너 같은 애를 며느리로 받아줘야겠니? 누가 누굴 받아준다는 거예요? 됐으니까 그만하세요. 지금은 우리 엄마를 살리는 게 먼저라고요. 아빠, 얼른 가요. 얼른 엄마 모시고 병원으로 가자고요. 그렇게 급하게 식당을 빠져나와 예비 남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응급실에 갔습니다. 다행히 병원에 빨리 도착해 응급 조치를 받아서 위험한 고비는 넘기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아무래도 예비 시모가 자기가 요구한 조건을 제가 못 지킨다고 하니까 일부러 그런 행동을 한 것 같았어요. 예비 남편과 예비 시누이가 저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런 짓까지 버려서 저희 쪽에서 먼저 파혼 얘기가 나오도록 말이죠. 그런데 예비 남편도 저랑 똑같이 생각했는지 병원에서 무릎까지 꿇고선 저희 부모님한테 사과를 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일부러 그런 위험한 행동까지 하실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휴, 아무래도 자네 어머니가 우리 딸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나 보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짓을 하나 결혼을 시키기 싫었으면 솔직하게 얘기하면 될 것이지 왜 사람을 이렇게 위험한 지경까지 몰고 가냐고? 저도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아버님, 저 초이랑 정말 결혼하고 싶습니다. 저 다시는 저희 어머니가 그런 행동 못 하시게 제가 책임지고 맡겠습니다. 초이가 결혼하고 나서 저의 어머니랑 안 보고 살겠다고 해도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이대로 내치지만 말아주세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비 남편을 밖으로 끌고 나와 둘이서만 따로 얘기를 했습니다. 오빠, 우리 그냥 파혼하자. 나 이 결혼 절대 못하겠어. 초이야, 진짜 왜 그래? 내가 우리 어머니 대신에 이렇게 사과할게. 그러니까 제발 파혼하자는 말만큼은 하지 말아주라. 싫어. 오늘 우리 엄마 응급실에 급하게 안 갔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난 오빠네 어머니 같은 사람 내 시어머니로 인정할 수도 없고 솔직히 얼굴 보기도 무서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식당까지 하시는 분이 음식 알레르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시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내가 싫다고 우리 엄마한테까지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나도 솔직히 우리 어머니가 왜 그런 짓까지 하셨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 나도 우리 어머니 때문에 지금 미쳐버릴 것 같다고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빌게. 그러니까 한 번만 다시 생각해주면 안 될까?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파혼에 그냥 이 결혼 없던 걸로 하자고. 저는 그렇게 파혼을 통보하고 다시 응급실로 돌아왔어요. 다행히 엄마는 금방 괜찮아지셔서 병원에서 나와 집으로 모시고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자친구와 파혼했다고 말씀드리니까 나서부터 전 남자친구가 하루가 멀다하게 저희 집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가 1월 달이라 엄청 추웠는데 눈이 내리고 칼바람이 불어도 매일 저희 집 앞에 찾아와 제가 문을 열어주길 기다리더라고요. 초이야 내가 잘못했어. 나 다신 너랑 우리 어머니 마주치지 않게 할게.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주라. 어? 됐어. 필요 없으니까 시끄럽게 하지 말고 얼른 가. 나 오빠 같은 사람이랑 절대 결혼 못한다고 얘기했잖아. 제가 계속 문을 안 열어주는데도 하루도 안 빼고 저희 집에 찾아오더군요. 그러자 저희 엄마가 안쓰러웠는지 따뜻한 차를 넣은 보음병과 핫팩을 가지고 나가서 전 남자친구한테 주시는 거예요. 자네 한겨울에 매일 이러고 있으면 자네 몸도 망가져. 그러니까 얼른 집에 돌아가서 몸이라도 좀 녹이게 옆에서 지켜보는 내가 안타까워서 그래. 저희 엄마는 저보고 집에 들여서 얘기라도 한 번 더 나눠보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하마터면 저희 엄마가 큰일 날 뻔했는데 제가 어떻게 쉽게 전 남자친구를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일주일 넘게 찾아오던 전 남자친구가 하루는 저희 집에 안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한 게 매일 오다가 안 오니까 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이젠 포기한 거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비 신우였던 사람한테 장문에 문자가 오더라고요. 언니, 우리 오빠 지금 병원에 입원했어요. 추운 날씨에 매일 언니네 집에 다녀와선 며칠 동안 계속 엄마한테 울고 불고 화를 냈는데 결국엔 몸살이 심하게 난 것 같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그런 행동만 안 했어도 언니랑 오빠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을 텐데 전 솔직히 언니가 우리 엄마 용서 못하는 거 이해해요. 그래도 이것만큼은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빠가 누구보다도 언니를 제일 좋아했다는 걸요. 그리고 언니, 잠깐이지만 그동안 저한테도 잘해줘서 고마웠어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한참이나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 사건 때문에 참을 수 없을 만큼 화가 나 파혼을 통보하긴 했지만 전 남자친구가 싫어서 파혼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게다가 몸살이 심하게 나서 병원에 입원까지 했다는 얘기를 들으니 너무 걱정되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저는 전 남자친구가 입원해 있다는 병원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가보니 전 남자친구가 일주일 사이에 아주 몰골이 초췌해져 있더라고요. 오빠, 내가 파혼하자고 했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떠나면 되지 왜 이렇게 나한테 매달리는 거야? 오빠 정도면 나말고도 충분히 더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잖아. 왜 나 때문에 이렇게 몸까지 망가뜨리면서 이러고 있는 거냐고. 제가 그렇게 말하자 전 남자친구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저한테 이러더군요. 조이야, 난 세상에 아무리 여자가 많아도 너 아니면 안 돼. 난 너랑 함께하는 미래가 아니면 아무것도 머릿속에 그리고 싶지 않아. 내가 아무리 직업이 부교수면 뭐해? 너랑 헤어지면 직장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단 말이야. 저는 아픈 와중에도 울며 얘기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저에 대한 전 남자친구의 진심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말 없이 전 남자친구의 손을 따뜻하게 다시 잡아줬죠. 물론 예비 시모는 절대 용서할 수 없었지만 제가 가장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다시 재결업하게 된 저인 결혼식도 안 올리고 그냥 웨딩 사진만 찍은 채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혼집도 저희들이 서로 모은 돈으로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혼식 대신 저희 가족과 시누이만 초대해 간단하게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남편은 저희 부모님한테 고개를 푹 숙이며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아버님, 어머님, 제가 지금은 이렇게 결혼식을 못 올린 상황이지만 나중에 꼭 남부럽지 않게 결혼식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결혼식을 올리면 저희 어머니가 분명히 오실 텐데 우리 와이프한테도 그렇고 어머님, 아버님한테도 너무 부담이실 것 같아서요. 그래, 우린 괜찮네. 자네가 우리 딸이랑 둘이 잘 살기만 하면 더 바랄 게 없어. 그래도 자식으로서 어머니 편을 들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끝까지 우리 딸 지켜줘서 정말 고맙네. 아닙니다. 저야말로 어머님, 아버님께서 절 사위로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형님께서도 저한테 좋은 말씀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가 앞으로 가족들한테 정말 잘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힘든 역경을 이겨내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시몬은 저희 남편이 결혼식을 안 올리고 혼인신고만 한다고 얘기했을 때 끝까지 이 결혼 인정 못한다면서 남편 보고 나가 살라고 했다더라고요. 게다가 아직까지도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며 자존심을 부리고 계시대요. 그래서 명절때도 남편 혼자만 잠깐 집에 다녀오고 저는 시모와 전혀 왕래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결혼 2년 만에 아들도 낳게 되었어요. 시누인 저희 아들을 어찌나 예뻐하는지 수시로 저희 집에 놀러오더라고요. 새언니 저 왔어요. 저 일주일 동안 혜준이 보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잖아요. 아휴 아가씨 뭘 또 이렇게 바리바리 사왔어요. 그냥 빈손으로 와도 된다니까요. 아가씨 이러다가 월급 받은 거 우리 혜준이한테 다 써서 빈털털이 되는 거 아니에요? 빈털털이 되면 뭐 어때요? 그런데 언니 요즘엔 육아용품이 좋은 게 왜 이렇게 많아요? 아니 안 살 수 없게 만들어 놓으니까 제가 이렇게 지갑을 탈탈 털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 아들을 너무 예뻐해 주는 시누이 덕에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는 남편도 참 좋지만 이렇게 착한 시누이가 생긴 것도 참 좋답니다. 그런데 올해 추석 전엔 시누이가 저희 집에 와서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새언니 우리 엄마 손주 생겼다는 거 알고 나서 마음이 좀 바뀐 것 같긴 한데 자존심이 너무 세서 아직도 새언니한테 사과할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보고 싶으면 먼저 사과나 좀 하지 죽어도 자존심 굽힐 생각은 안 한다니까요. 그나저나 새언니 이번 추석 때도 우리 집에 안 오실 거죠? 미안해요 아가씨 아직은 좀 그렇네요. 아니에요. 저도 충분히 이해해요. 새언니가 정말로 우리 엄마를 용서할 수 있을 때 그때 찾아가면 되는 거죠. 솔직히 저 같아도 우리 엄마 용서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며느리도 못 보고 손주도 못 보고 지금 이렇게 벌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전 시모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이해해주는 남편과 시누이가 정말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엔 정말 깜짝 놀랄만한 일이 있었어요. 좀 있으면 저희 아들 돌잔치인데 결혼하고 처음으로 시모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며느라 내가 그동안 미안했다. 나 요즘에 너랑 우리 손주가 너무 보고 싶어서 밤잠을 이루기가 너무 힘들구나. 내 손주로 품에 한 번 안아보지도 못하고 우리 아들 통해서 사진으로만 보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어. 그래서 말인데 얼마 후에 있을 우리 손주 돌잔치에 내가 참석을 하면 안 되겠니? 내가 그날 절대로 네 기분 거슬리게 하지 않음아. 내가 우리 손주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 저는 그 문자에 그 문자에 아직도 답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누이의 말을 들어도 그렇고 이렇게 저한테 문자를 한 걸 봐도 그렇고 이제는 시모가 절 며느리로 받아들이기로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제 마음은 아직 시모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못 내린 상태고요. 아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그래도 며느리가 돼서 웬만하면 시모를 받아주지 뭘 그렇게 계속 등을 돌리고 사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저한테 버릇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제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하지만 전 상견례날 있었던 그 일만 생각하면 아직도 몸서리가 쳐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답이 나지 않아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해야 현명한 결정을 하는 걸까요? 저보다 삶의 지혜를 많이 가지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남편과 친정 식구들은 무조건 제 결정에 따르겠다고 할 게 분명해서 제 3자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 아들 돌잔치를 하기 전에 이 사연이 유튜브 방송으로 나가서 제가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여러분들의 현명한 지혜 기다리겠습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가정에 따뜻한 평화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